저 나갔거든요? 네 아이템 남은 거 있어요? 네? 아이템 네 빽빽이랑 도구 남아있어요? 아치님? 네 남아있어요? 그게? 네 어이구 아 그거 가르셨어요? 아니요? 갈아야되는 거구나 맨날 그냥 나가게 했는데 끝났어요 고마워요 JTF는 최소한 인터넷 access이 가능합니다 앱스테이션을 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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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사 호 upstream은 시간 걸려도 갈아야겠어요 이 게임이 지금 얼마나 하냐면 스팀 페이지로 가보세요 저렇게 싸게 샀는데 엄청 싸게 샀죠 지비자에 대해서 좀 알긴 하지마 가격 정보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정보 페이지로 보면은 지금 거기에 링크 있거든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즐기는 거를 같이 즐기거나 이런 뭐 한번 해보고 싶으면은 DLC까지 구매를 하셔야 돼요 50,000원 하나? 50,000원 하나? 90,000원 하나? 90,000원 하나? 50,000원? 55,000원? 60,000원 하나? 50,000원 하나? 50,000원 하나? 50,000원 어떤 내용이냐면은 뭘 보시겠다 잠시만 자 이런게 뉴욕에서 이 뉴욕에서 일어난거에요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지폐에다가 악성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뉴욕 전체가 이제 거진 망했다고 해야되나 포스트아보칼립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플레이어는 한 명이 요원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미션을 하는거죠 그냥 온라인에서 총 쏘는 RPG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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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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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람. 안녕. Alright. 이따 마시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여기 전자가 없네 자 이렇게 돈부러가치는 뉴욕에서 항바이러스를 구해야하는 추가 컨텐츠인 겁니다 말이 제대로 안나와 타임은 바디탄의 단체로 마무리 겁니다 타임은 바디탄이 한 번쩍 타임은 바디탄이 한 번쩍 감사합니다.